제76편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천하게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조선은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태란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지지심에 병과 아마리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혜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일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오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혜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시로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에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업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미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위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위성 서쪽으로 곧게 끓여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담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음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제 39장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왔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대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며칠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한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위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문하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문하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저기에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정회적으로 히스기야가 백분 ants 지속으로